오늘도 항상 그래왔듯이 항상 그래왔듯이 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두달 후에 30대다 예예 형님 알겠습니다 네 저 30대에요 뭐 어쩌라구요 일단 첫봇 따로 요즘에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핫한 우리 선비 우리 선비 우리 선비 우리 선비 근데 화면이 왜 꽉 안차지 잠깐만요 야 근데 오늘 아 근데 선비가 게임중이네 근데 나 선비랑 꼭 얘기해야될게 있는데 이거 뭐야 별풍선 이거 두둥치 단가 좀 조정해야돼 진짜 이게 BJDC라고 괜히 그 대표님만 좋은일 자꾸 시켜주는거 같아가지고 뭐 물론 우리 대표님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예 조정해주는데 몇개로 몇개로 나 여자인데 선비님 예뻐 그래 어 양팡이다 야 근데 양팡이 방송에서 2만명 찍은거 처음 아니에요 싫은데 또 가족이랑 방송하네 야 근데 그만해라 야 지금 매신댕을 하고 원머리를 아 케이 오빠 안녕 양팡아 엄마 케이 오빠 왔어 엄마 케이 오빠 왔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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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말 높아야 되잖아 고맙습니다 아 어머니 성함이 중구야 이번 방송 가족들은 잘 보셨땡? 아이씨 미쳤나 호칭이다 호칭 아 어머니 뭐라고요? 뭐라는거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양팡아 뭐 궁금한게 있어서 왔는데 이번 방송 가족들은 잘 보셨땡? 네 네 뭐가 궁금하세요? 말씀해보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나 사윗감으로 어떠신지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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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런거 물어봐도 되잖아 어 빨리 어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짜 고맙다 나 사윗감으로 어떠신지 이러는데 누가 케이 오빠가 아 좋지 오 음 나한테 완성인가 우리집에 장가 오겠다고 아니 금지 금지 아니 너말고 금지 어 개소리하노 이새끼 어 아 우리언지 챙겨줬어 진짜 고맙다 아 우리언니야를 말하는거 나한테 장가 온다고 아 어머니 언제든지 아니 너말고 금지 양팡이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일단 부자다 언니야 맞나 근데 좀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도 아아 어 부자한테 이자가 많다 아 아 어머니 언제든 양팡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금지님은 나 어떻게 생각하신대 저도 저도 오빠 도와줄 수 있어요 필요없어 아 양팡이 어머니 뼈 때리노 금지님은 나 어떻게 생각하신대 이러는데 언니야 어떻게 생각해 응 좋지 오 좋지 너무 바로 좋다고 하는거 아이가 어 그러면 하나만 묻자 남순이야 케이야 금지한테 물어봐줘 어 오케이 응 조결과자잉 그래 그러면 하나만 묻자 상구로 차는 남보르긴냐 남순이야 케이야 금지한테 물어봐줘 남순님이야 케이야 케이요 남순님이야 케님이야 언니야가 생각했을때 아 케이요 은지야 사실 널 사실 널 좋아해 아 이씨 남순이 양팡이랑 케이드립캠이 잘맞는데 남순님이신 남순님 들어오면은 남순님 이렇게 되고 야 대박사건 일단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꼴까닥 형 방송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내가 그 뭐야 그 림메어 형님 어서오세요 그 얼마전에 내가 그 무슨 방송에서 꼴까닥 형 한 번 쳐냈잖아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욕도 존나 하고 다닌다던데 이거인가? 어 어 어 어 이거지 이게 아니야 눈 찌르라고 이렇게? 누가 꼴까닥이야? 아 K오빠 왔네 K오빠 왔네 K오빠 하이 안녕하세요 K오빠 블랙이에요? 야 K 블랙 아닌 방을 개수를 생각해 더 낫겠다 오른쪽은 누구야? K 빨리 블랙 풀어줘라 K 아 오른쪽 분이 람보야? 누구야? 철구도 혹시 블랙 아니야 형? 아니 철구도 블랙 풀어줬지 아 풀어줬어요? 아 오른쪽이 람보영 람보영 생각보다 유쾌하신 것 같다 그 다음에 연보송이한테 블랙 됐다가 태경오빠 태경오빠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지휘한테 블랙이 됐어 그리고 꼴까닥 형님 형님이 자꾸 동료비제이 욕하니까 그렇잖아요 뼈 한번 때려야되겠다 그리고 봉준이한테 블랙 깼어 꼴까닥 형님 형님이 자꾸 동료비제이 욕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래 앞으로 욕 안할게요 빨리 블랙 풀어라 풀어줘요 오빠 욕 안한대요 욕 안한대요 빨리 블랙 풀어라 그러면 크게 연보성 사랑해 3번 외쳐주세요 그럼 바로 풉니다 태경오빠 근데 정상적으로 생겼어요 진짜 아 진짜? 이게 아프리카만 키면 사람이 도전을 하는 스타일이죠 크게 연보성 사랑해 3번 외쳐주세요 그럼 바로 풉니다 도성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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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또 아프리카의 한 사건을 해결하는군 배아파가지고 아하 태희야 연보랑 풀었음 지코랑 안풀었지 진행을 본격으로 잘하시네 돌연을 잘하시네 지코랑 사랑해 지코랑 사랑해 3점 가시죠 형님 야 보성아 사랑한다 아 타킹오빠가 100점 보성에 있으니까 지코랑 사랑해 3점 가시죠 형님 에이씨 잠깐만 내 지코한테도 블랙먹었고 니도 갑질 당해봐 아 진짜 메이저네 이분 메이저만 블랙 다 먹었는데 이 분 블랙메이저 지코랑 사랑해는 가능하세요? 아 그 정도? 해야지 광호야 사랑한다이 광호야 사랑한다이 광호야 사랑한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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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었어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이제 다 풀었어 gladface 기이 기만 기이 보셔야 뜬 fas 기만 그 Ten Oh 아 예스 임질극이래 미쳤나 그런 소리 하지마라 아 지나갔으니까 세게 한번 해줘요 그런 농담은 하는거 아니야 얼굴도 안봤다메 야 지휘야 야 내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인간적으로 내가 딱 얘기할게 솔직히 지읍님은 관심 없어요 잠깐만 지읍님 관심 없어요 그냥 세 분이서 재밌게 노세요 해 말해봐라 말 안하나 100개 100개 그냥 100점만 했나 야 잠깐만 솔직히 지읍님 관심 없어요 그냥 지읍님 얘기하라 귀엽네 오빠 고마워요 아니 이게 시청자분들 진짜 내 방송에도 미치저거 채팅친 새끼들 있잖아 이 새끼들 실제로 보면 다 멀쩡하게 생겼다 진짜 내가 옛날에 그 KTX에서 옛날에 몇년전에 누가 아프리카를 하면서 채팅을 존나 치고 있더라고 내가 뒤에서 슬 보니까 이 새끼가 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 닉네임에 비둘기 18호 해가지고 숫자9를 존나 입력하고 있더라고 99 너도 인방계라 Zealand인데 멀쩡하잖아 아이씨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미쳤나 아 오늘 또 우리 코코좌님 섹시 페북스타 누구랑 방송하는데 이거 누구야 정엑스랑 정엑스가 누구야 정엑스가 누구야 페북스타는 옛날에 페북스타였지 요즘에 페북스타 같은 거 없잖아 자 4 3 아이씨 액친새끼들 진짜 다 블랙한다 여캠 탐방할 땐 이제 매너 채팅해라 정사랑이라고 존나 유명한 여자 아이가 아 이 방송 19분 걸린다고 자 5번 직구래 근데 요즘 막말로 코코님 방송이 아우 좀 잘 안되는 거 같애 요즘 코코 씽 운영이 잘 안먹히는 거 같애 요즘 이분 근황도 좀 약간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이 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 그냥 한 시간 뒤에 가면 돼요 한 시간 뒤에 지금 뭐 저런 공개한다 그래도 한 시간 뒤에 가면 돼 그게 코코님 매력이거든 거노야 너 키가 얼마야 188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어 케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오케이 근황 한번 물어봐봐 요즘 근황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잘 지내시나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투근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근데 이분 웃고 있는데 눈은 촉촉하네요 아 아 아 근데 이 분 웃고 있는데 눈은 촉촉하네요 아 아 아 비 꿇어 왔구만 아 아 아 아 맞다 투근님 할만 있어요 있잖아요 이제는 친구의 여자 아니니까 밥 얻어먹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는 친구의 여자도 아닌데 혹시 밥 얻어먹어 주실 수 있나요? 안될까요?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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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전여자라서 안되나요?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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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에 내 방송 도와주러 나왔었는데 내가 당연히 한번 도와줘야지 아 저번에 내 방송 도와주러 나왔어 혹시 뭐요 밥 갖다 드리러 다음에 한번 가도 될까요?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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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은혜님 제가 도시락을 여캠한테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시청자 안나오더라구요 이천따디 이거 만들어는 뒀는데 영원히 못쓰나 했어요 밥값은 만들어는 뒀는데 영원히 못쓰게 되는줄 알았네요 야 이따마 포스터 퀄리티 오지네 쓰세요 쓰세요 조만간 날 잡죠 만들어는 뒀는데 말이지 쓰세요 쓰세요 그린펌으로 만들었나? 네 K님 저 어 뭐요? 곧 가겠습니다 어 다행이다 나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순위로 넘겨야되나 하고 있었는데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소개팅이 더 급해요 고맙습니다 아 도시락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소개팅이 더 급해요 밥 먹으면서 찬찬히 얘기해보자 준규씨 준규씨? 아 맞다 준규씨도 오늘 눈이 좀 촉촉하네요 아 준규씨도 저랑 같은 처지이신가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됩니다 각 잡지 마세요 제 그 맘 알죠 니랑은 각 안 잡죠 아 니랑 각 잡는다고 해서 안해 도시락 안먹어 편의점에서 주위에서 25시에서 사먹을게요 어 소리배변입니다 시청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소리 바꾸고 그리고 어? K님 안녕하십니까 오우 싱크 안맞는다 싱크 안맞네요 옛날에 저 삽니다 옛날에 저 조업하고 싶다 아 싱크가 안맞아요? 아 싱크가 안맞아? 아니 맞는거 같은데? 내 귀에는 똑같이 들리는데 안맞죠? 이상하네 K님 안녕하세요 어 베베님 복귀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 근데 소리베베님은 좀 약간 의상있고 섹시댄스 봐야되는데 얼마전에 정지당해서 오늘은 안되겠지 베베님 복귀 너무너무 축하해요 지금 방송중이신가? 어 방송중 방송중 야 내 겨드랑이에 재밌는 뉴스에 처음 봤다 나야눔꽃님 추천감사합니다 나야눔꽃님 추천감사합니다 나야눔꽃님 추천감사합니다 낙마님에게 사다리를 타야되는데 낙마님 저기서 골라주세요 바로 장사하시네 야 여캠이랑 내가 합방을 그래도 좀 했잖아 여캠 AS방송 한번 해야되는데 인정? 좀 나랑 합방했는데 시청자가 잘 안나오시는 분들 여캠 아 내자리형님 내자리싸야죠 개새끼야 감사합니다 우리 푸글리 잘 지내나? 푸글리가 유일하게 우리동네에 사는 여캠이야 어 우리동네에 사는 여캠 우리 푸글리 잘 지내나? 아이고 아이고 여전하네 저 오빠 번호가 없어졌는데 케이 오빠 아 아 번호 좀 다시 좀 주실래요 아 그래? 음 알겠어 저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요새 아 왜왜왜왜 뭐가 문제야 아 그래요 다 알겠어 뭐가 문제야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케이 오빠 와 추천 0개에 아아 내가 처음 추천이네 자 시청자분들 12시 지났습니다 일단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케이 오빠를 안 봤더니 제가 근데 2000개면 괜찮지 않나? 안 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 어디가서 하루에 20만원 못 봐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맞아 시청자도 없고 미안하다 아 야 꼬크나 조만간 한번 보자 조만간 한번 보자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자 한번 봬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나랑 합방 했는데 진짜 시청자 안 늘어나고 별풍선도 안 늘어나고 아무런 득이 없으신 분들 진짜 AS방송 한번 해야돼 어 AS방송 한번 해야돼 선비 또 쏠먹는다고? 어? 이생이 미쳤나 진짜 야 친동생 잘생겼다 야 친동생 잘생겼다 아아 잘생기 뭐가 잘생겨 씨 아아 어 택배인으로 다 동생이니까 감사합니다 까져줘 씨 야 잘생겼다 선비 얼굴 왜 커졌냐고요? 제가 태어났어요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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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해야 돼? 갑자기 아니 혼자 따로 같이 보면서 하는 거 아니야? 선비야 오늘은 술을 먹 오늘도 술을 먹어? 케이 오빠 케이 오빠 고마워요 100개 너 거 하면 내가 뛰어놀 테니까 이상형 월드컵 한다고? 내가 봤을 때 동생이 이상형 월드컵 하는 거 같은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콜백을 해야지 시발 근데 이게 금면은 그 뭐지? 심크가 다르잖아 어 여자 BJ 이상형 월드컵 하네 에프람이 내 동생이지 또 에프람이 내 동생이지 근데 선비야 남자가 미치냐고요? 아니 오늘 서포터 강의 받으면서 그냥 그냥 이거 궁금해가지고 하는 건데 고거 싱크가 많이 틀린가? 아니 이거 싱크 많이 다르지 해봐봐 이거 선택해봐봐 근데 에프람이 지방송에서 이상형 월드컵 받는 걸 얘가 탐방을 해서 왜 중계를 하는 거야? 궁금해서요 근데 천라분도 모르겠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처음님이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야 근데 처음님 이랑 나랑 실제로 몇 번 봤었거든? 방송에서 야 근데 왜 이렇게 1등 했다는 얘기가 많아? 처음님 시청자가 아 아 아 그분이랑 오늘 합방을 하시는구나 근데 왜 1등으로 뽑았대요? 제가 그분은 탐방을 안 하기 때문에 소리만 한 번 들어볼까요? 야 너 진짜 할컷이야? 응 바로 바로 섭외 가볼게요 슈 슈 그 1님께서 발표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슈 나이 슈 나이 슈 어 빛보성 상대가 빛보성이었다고? 이거는 솔직히 막말로 뭐 어그로 끌리는 남자 두 명 아니냐? 음 어그로 끌리는 남자 두 명 아니냐? 음 처음님 내가 실제로 봤는데 예뻐 그리고 좀 약간 마음이 존나 여린 것 같더라고 어 리차드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치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예? 뭐가요?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매체세 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셀리님 채팅창이 좀 빨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매체세 말씀하시면 제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S 셀리하트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 저 다죠 아 100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말씀하세요 네 아 셀리가 왜 금치도냐고요? 오빠 1등이라고 오늘 소개팅하고 싶대요 어 셀린 이 방송에 처음님이 나왔는데 이상의 월드컵을 했는데 소개팅을 하고 싶다 오 오 오 오 오 그러면 처음님을 우리집으로 보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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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voyez 예 오 오 오 오 아 아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방송에 지금 탐방으로 오셔서 놀랬거든요 저랑 아 왜요? 아 진짜 왜요? 아니 뭐 제가 본인한테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한 시간 전에도 저희 카톡으로 싸웠잖아요 좀 약간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어서 싸웠겠지만 아니 저희 한 시간 전까지도 서로 카톡 하면 싸웠거든요 아 뭐 이유는 당연히 얘기 안 하죠 왜 맨날 싸우냐고요? 그냥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격이 좀 약간 둘 다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라서 좀 그래 제가 진짜 처음님을 위해서 거기 가고 싶은데 혹시나 또 헬파티가 나오고 그러면 뭐 본인도 요즘 민심 좋고 뭐 방송도 잘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괜히 뭐 브레이크가 되는 방송을 할까봐 아니 됐고 차키랑 차우님이랑 같이 보내라고 해 야이씨 양아치냐 근데 내가 좀 약간 양아치긴 해 내가 좀 양아치긴 해 방송 외적으로는 안 싸우지 카톡으로 싸운 게 방송 외적으로 싸운 거 아닌가요? 그 어떻게 어깨 할까요? 그 저 처음이에요 응 자기야 놀러오세요 그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핑크색 집에 알레르기가 있어 진짜 미안하다 안 좋았던 거 만나서 풀면 됩니다 주먹이 운다 가능하니? 근데 소개팅 방송 막말로 셀 리 없어도 되잖아? 가면 100% 싸운다 응 더운 날엔 바람이 두어 아 셀바 기억나 있는데 장난입니다 잠이 들 때까지 머릴 마시지 가면 100% 싸운다 아 왜냐면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닌데 한 시간 전까지 카톡으로 싸웠다니까 그래서 아 그냥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카톡 씹었어 주먹이 운다 가자 청음아 근데 너 나 1등으로 뽑은 이유 좀 물어봐도 돼? 1등으로 뽑은 이유 좀 물어봐도 돼? 무조건 오라는 마인드 잘생겨서 뽑았지 그럼 결승 상대가 누구였어? 말 문이 막혀 널 보면 와우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구나 연보성님 아 우리 보성이 한명은 진하게 생겼고 한명은 광어상이네 잘생겨서 뽑았다구 트롤링께 재밌게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시켰으면 윙크 3번 해줘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시켰으면 윙크 3번 몰래 해줘 아 진짜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답답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셀리님한테 전화할게요 그냥 뭐 카톡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카톡 일부러 안 읽었는데 윙크 3번 완료 아 소심해 소심해 무슨 오빠가 이래 1독 오빠 같지 않은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저한테 K씨라고 불러주세요 셀리씨 전화할게요 아 뭘 대본이야 내 방송은 대본 없어 아 네 셀리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비꼬시는 건가요 빨리 빨리 왔어 어 빨리 자 통화해봐 안녕하세요 아 네 그 처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일단 그 이상형 월드컵 1등으로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빠 소개팅 컨텐츠에 소개팅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소야가 K를 좋아한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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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네네네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뭐 이렇게 청웅님이 와달라고 하면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옆에 계시는 분이랑은 예 그 방송을 하면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앉아있어도 한 8천명을 찍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둘이 얽히고 설키게 많아가지고 슬리님하고도 풀고 목소리도 풀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싸운 적도 있고 진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 근데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네 어 와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 예 뭔지 기본 플레임 아 저는 뭐 일단 우리는 성격 자체가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은 인방겔에 너무 빠져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친하게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빠는 인방겔 안 봐? 아 저도 뭐 무슨 일 있으면 가끔 보긴 하죠 근데 뭐 글 하나 올라온 거 이간질 글로 전화해서 지랄하고 카톡하고 이 지랄하시기 때문에 와 오빠는 공지 쓰잖아 아니 공지는 뭐 제가 빡쳤다고 공지를 쓴 건데 본인이 빡칠만한 짓을 했고 본인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었잖아요 공지 쓴 오빠 어 오빠 인방겔 그 이런지 방에서 카톡하면 나 나 뭐 봐달라 아니 그게 왜 똑같죠 본인이 먼저 본인이 먼저 저를 때렸는데 제가 공지상에 화난다고 얘기한 게 뭐 제가 먼저 시비를 건 건가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화해하자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오빠 미워 아니 미워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저를 좀 약간 탐방 온 이유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장난을 쳤는데 그거 가지고 운영자님한테 신고하셨잖아요 아니 오빠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재방송을 어떻게 탐방으로 오실 수가 있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거는 그냥 문자했어 카톡했어 정답했어 안했어 근데 오빠 깨신다니까 전화할 수 밖에 있어 없어 아니 뭐 제가 드립쳤다고 본인은 인방길 글보고 운영자님한테 신고해가지고 운영자님 전화받게 해놓고 저한테 탐방으로 온다 오빠도 공지 쓰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가 잘못했네요 미안해 오빠 오빠 근데 그래도 전화도 받아주고 탐방도 받아줘서 고마워 네 아니 그 뭐 괜찮고요 근데 뭐 그냥 처음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한데 셀리랑은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합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셀빡이 분들 제가 선 긋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뭐 방송 외적으로도 이렇게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뭐 셀리를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어 뭐 이런 푸는 문제를 갑자기 뭐 소개팅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진짜 뭐 기회가 되면 뭐 셀리랑 한번 합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기분 안 나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 아니야 오빠 기분 안 나빠져 응 수고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그 청우님 팬분들 셀리리님 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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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다고 저는 이제 누구와도 부딪히기가 싫어요 그냥 방송에서 싸우기도 싫고 네 자 이제 나갔으니까 호박씨 가는 거 한번 들어볼까 게임중이신데 게임중이신데 아 보성이 방송갔네 바로 2등 아 전장의 트롤링께서 별풍선 1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리랑은 뭐 방송에서 대놓고 싸운 적도 있고 아 도라마르 형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운님이 이상의 월드컵 1등으로 뽑아주셨으니까 제가 뭐 날 잡아서 같이 방송을 한번 하던가 할게요 아니면 뭐 소개팅 방송을 몽준이 화해 컨텐츠로 남겨둔 건데 K만 모르냐 애들아 몽뇨이님께서 또 별풍선 K 몽뇨이님께서 또 별풍선 290개 맞춰 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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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님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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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닉맨 형님 아 닉맨 형님도 천투옥에 감사합니다 와 밍밍 님이 별풍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이런 분위기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흐름인가요 아 야 트로프캔아 안합니다 그거 너무 방송 중간중간에 흐름 끄기야 흐름 끄기야 핀내샨님께서 또 별풍선 오 투구개 오늘 뭐 묵직묵직한 어 엔게초영님 투구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엔게초영님 일두우개 투구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천투구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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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BJ라면 투구개 일두우개 천투구개 감사합니다 그럴텐데 저는 이게 끝인가 뭐 하나도 없나 엔게초영님 투구개 일두우개 천투구개 감사합니다 영리님께서 또 오투구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돈님께서 맵풀선 일두우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조영님께서 맵풀선 삼투구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루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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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바라마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나이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 시청자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두놈칫 갈게요 예에 같이 할게요 네에 지금 근데 언제 출발해야돼? 이거 아직 자기장 너무 좋아서 계속 파밍해 선비야 캠 좀 크게 하고 해줘 후루미야 미니 미니도 오 풀파츠 아니다 아니다 배율이 없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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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케이 오빠 선비야 끙 좀 크게 하고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어가고 난담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주게? 케이 못생김 어 시청자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나 잘생겨서 보는 사람 없다 하늘 어떻게 줍니까? 아 케이 형한테 준다고 뭔가를 리액션하고 올게 아 귀여워 선비 타이 제방 제방 타이 조 형 이거 해봐 또 이거 다음부터는 조금만 쏘고 두둠짓 하라고 하셈 어 몇개로 쇼부볼까? 성렬이라뇨? 게임중인데 몇개로 쇼부볼까? BJDC 어 꽝이 없어 오케이 500개는 좀 많긴 해 솔직히 사별해줄게 서로서로 좋자고 가는건데 그럼 다시한번 우리끼리 계란초밥 먹으면서 BJDC? 100개도 좋아 난 아 100개는 좀 그렇고 다른방에 100개씩 쏴줘 너만 나 내 방에도 100개씩 쏴줘 어때? 너 한시간동안 두둠짓 해볼래? 파행했어? 하고있어 계속? 파행 잘하고있어? 한시간동안 두둠짓 해볼래? 응 8배율도 먹었어 오케이 한시간동안? 오케이 5위를 좋아 담배한대 펴요 카구팔을 구해달라고? 담배한대 펴요 오케이 찾아볼게 담배한대 펴요 아니 베리니까 카구팔? 아니 카구팔 쓰고싶을수 있는거 아니야? 쏴야 밀어 인정해? 오케이 오케이 그거 확인 그거 인정 아 귀여워 선비 카구팔 뭐냐구요? 수나야 수나 진짜 눈이 너무 이쁘다 카파 이 타이밍쯤에 100개 한번더 연속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아프리카 딜레이 있잖아 방송 원데이투데이가 뭐라고? 여보세요? 어 좋아 오늘 질릴 때까지 보잖아 마인드 나 망했다 프라마 나 망했다 나 망했다 진짜 아직 29발 남았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아일언 뭐 뭐더라? 아 귀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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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그만 갈게 즐거운 방송 하나 Thompson 리액션 하고 있다 즐겁게 시청하세오 누가 털었어 에프람 또 삐게해졌다 에프람한테도 가서 싸라 줘야지 어 에프람 그래? 어 차스토리 뭐야 프라미 또 삐진다고 저번에 나 야외방송하는데 와가지고 어 형 저 에프람이에요 그랬었잖아 개귀엽잖아 4배율 줘봐 프라마 두듬치 가자 K형 100개 감사합니다 두듬치지 뭔지 모르는데 두듬치지 뭔지 모르는데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꺼보고 배워 다음에 보고 배워줄게요 진짜 앞으로 내 동생 애플함이라고 안한다 이쿠커탕 했네 두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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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창렬어졌다 100개 값 했어 근데 나 진짜 몰라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사실 선비 선비랑 똑같은 헤드셋 따라 쌌어요 어 코코 좋아 그거 한다 친구 얼굴 나오는거 같은데 사진이네 시청자가 진짜 많아요 거의 500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300개 금방 채우는데 거기서 300개 채우는 것도 아니고 40개 채우는거에요 40개 진짜 바로 늘려 아직 이러고 있냐? 텐미닉 그리고 8만원이에요 여러분 넘나 비싸요 아직 이러고 있어? 그 8만원치 쏘시면은 제가 그러면 텐미닉 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22개 남았습니다 영상 재생할게요 와 코코는 진짜 인정 내가 봤을때 여캠중에 코코가 멘탈 제일 세 10개의 코코 좋아 네 어머! 우리 K오빠 100개 감사합니다 오빠 저 지금 방송나? 얼굴 보여주세요 방송 끌려고 했는데 아 잠시만요 아 추천받고 끊은거냐? 아 이상한거 막 전화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왜 얼굴이 안나오지?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내가 이거 틀어주기로 했는데 어 아냐아냐아냐아냐 방종이에요 방종이 방종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방종이네 아 방제요? 왕의 하루 코코 잘해 안녕하세요 근데 아니야 고생했어 페북스타 어디갔어 감사합니다 얼른가세요 얼굴 보러 왔는데 아 진짜 와 뭐야 이거 아 요새 나 좀 살 빼고 있는데 좀 살 빠지지 않았어요? 어 아니 아니 살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 살 빼고 있어가지고 빠지지 않았어요 내 지금 살 빠지면 완전 개미홀이 돼 이거 봐보세요 다 살이 진짜 오빠 좀 살 빠지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너 지금도 지금 코코만의 매력 있어 태북스타 얼굴 없냐니? 뭔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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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 빠지지 않았어? 내가 왜 만나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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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